자 재료상에 원점 잡을 곳이 없다 아키턴찬 차로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제로 제로 쳐가지고 여기가 요버지 여기가 요버지 여기가 요버지로 넣어주는거야 음 그러면은 캠에서는 원점을 여기다 잡은거네? 아닌가? 아니면은 여기를 찍고 상대자피를 이동시킨다는거야? 상대자피를 이동시켜서 원점을 잡는다는거야? 아아 자 첫째 제품상에는 원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요기에다가 원점을 잡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 거리를 따져서 거리만큼 이동해서 원점을 잡는다 그 방식을 쓰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크세타로 여러번 어? 네? 잠깐만 이 거리를 알 수가 있나? 거리도 채야되는거 아니야? 그죠 제로야 지금 재가지고 저자 쓸거에요 아예 막막아 자 뭐 작업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잘 되나 안되나 이건 돼야 돼요 저 거리 재는게 신기할거 같은데? 돼야 돼 그거보다도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기술자 분들의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빨리 우리 한국도 이 기술인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될텐데 오늘 회사 업체 그 뭐야 사장님 만나가지고 그 얘기했고 우리나라 문화가 중요하다 아직 기술자를 대우해주는 문화가 아직 뭐 안되게 너무 아쉽다 뭐 그런 얘기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Y축은 Y축만 그거를 이렇게 긁어서 그 값 조절할거야? XY 다치면 거리값 안해 근데 X축은 인디게이터 거리값 제대로 될 수 없잖아 방법이 있나 아니 오 진짜 진정한 호흡기술 자 Y축 상대잡이 형 잡았고 자 이동 자 이동 바닥면 기준 저 바닥면은 그러면은 수직 수평이 나온다는 뜻이네요 6명체네 저걸 미리 잘하는거 음 그 똑같이 상대앞피 0으로 갔을 때 값이 얼마 차이나는지 12.570 Y12.570 Y12.570 Y값은 Y값은 플러스 방향으로 12.57건 크대요 15.57고 근데 X는 엑스는 어떻게 되지? X는 나 이해가 안가네 아멘 음 이게 됐다 오케이 뭐 감 잡았어 그래도 마찬가지로 영 제로 에 어 보기로 맞춰 놓고 상대 뼈을 잡아 놓고 아 역시 역시 훌륭한 기술점 그 대신에 저 바늘이 오바 대가 이동되면 안되는 거네 그건 주의해야 되고 바늘이 꺾이면 안된다는 뜻은 어 또 이걸 어떻게 조치 54 에서 이동시킬 거야 내 프로그램 상에서 뭐지 54 에서 세팅값 해야 겠지 자 x 축도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 300.3 2 보기 어 이제 이동 할 거리 2 그럼 탈 5 어 현재 사항은 현재 사항은 현재 오른쪽에 있는 제품 제품이 이제 아큐 세타가 길이가 작자 했기 때문에 여 도출된 형사 여기가 이제 테이퍼 형사 이거든요 테이퍼 형사 이다 보니까 원점 잡기가 불편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 또 현재 깎이지 않을 비 바닥 부분 같은 경우에 육면체 수직 수직 수평이 나오는 부분 직각이 나오는 부분이라 거기에다가 이제 기준으로 원점을 잡아야 된다 이제 원점 잡기가 불편해서 아큐 센터는 여기서 이유를 면을 이용해 잡고 나머지 거리는 현재 인디게이터 를 이용해서 어 머시 센터에 있는 상대적 효과 볼 염 잡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이동 값을 기억해 둔다 근데 작업자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 으 으 으 모서리 위치를 지 55 에 넣어 오케이 으 아 으 으 그럼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네요 지 55 에 어디 위치 잡아놨기 때문에 으 으 으 으 조슈 넣어주면 위치 가주고 으 으 으 으 으 뭐야 그러면은 저거 뭐 스쿠어 어거죠 세팅 바로 돌려가면 하진 않고 그냥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5 4 예 5 4 5 5 5 6 5 5 5 5 5 5 6 5 6 5 6 5 21 쓰라고 넣어 줘야 돼 그래야 헷갈릴 거잖아 뭘 헷갈려 그걸 재료로 맞추는게 왜 이렇게 넣은거잖아 300.3 위에서 지금 176 이라는 원점이 센터기 때문에 176을 더해주면 476.3 인데 나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축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넣어야 결과적으로 요게 0이 됐을 때 센터로 간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짤 때 G0, G9, G90, G0, X0, Y0 하면 이제 센터 위치에 간다는 뜻이 원점 위치로 아니면 상대 잡힌 거에요? 절대 잡힌 거 아닌 것 같은데 원점이 안 잡힌 게 때문에 이동 시키는 거 빨리 알려줘야지 마이너스 12.5.7 이렇게 넣어 주고 요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X-456.3이 직전 그 다음에 X-46.3이 직전 X-46.3이 직전 그 다음에 Y-12.570 직전 응 근데 이게 값이 안 나오니깐 응 이거를 MDI 가서 G54를 인식시켜주고 여기 값을 똑같은지 확인하고 확실 되게 다르게 하네 오케이 하여튼 건 뭐 나쁘진 않네 그 다음에 G54, G90, G0, G0, X0, Y0이 요 위치로 가는지 아 확인 어 위치가 제대로 갔습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혹시나 의식 의식 속도 하면은 한 번 내려서 한 번 내려서 확인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근데 아까 그 뭐야 그 상대자피 절대자피 이용하는 방법은 뭐 다랑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네 그지 우리 이 기술자님이 했던 거 방식 말고도 자 여기까지 해서 공작물 잡히기 설정하는 방법 끝 그 다음에 길이? 장센터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아 그것도? 지금 이게 테이퍼 구간이거든요 응 근데 이거 상관없이 그냥 센터 쳐가지고 양쪽값 똑같으면 맞는거 응 그러니까 Z값만 맞춰주면 되잖아 Z값을 예를 들어서 10mm만큼 내렸으면 저쪽 반대쪽도 10mm만큼 내려서 맞추면 되고 자 이렇게 눌러 자 이렇게 눌러 양쪽을 타서 응 마사지를 누른거야 0 잡았어요? 이거 안잡고 그냥 누르르 보는거야 하긴? 아니 아니 여기 절대자피 이용으로 가서 아 그렇게? 어차피 센터가 가온다니까 한 번 사러 끝내겠지 와가지고 한쪽만 맞으면 된다 다운로드 스타트 그니까 대책이니까 한쪽만 맞으면 되고 백불이 왔다갔다한 백불이라고도 오차값이 있으니까 상관없고 어깨 여기까지 해서 원점 길다보니 비테드가 어떻게 잡을거야? 여기 마그레트 측 마그레트 측 바닥면을 0으로 잡을거야 아니면은 따로 내가 바닥을 원점으로 잡을거에요 바닥을 원점으로 잡고 근데 이게 좀 자력이 있는데 그거 뭐지? 블록되면은 이게 움직이나? 움직이기는? 한관롭어? 블록되면 2개 붙어야 돼 음으으으응 뭔 말인지 알겠어 길다보기 하나는 어차피 자력 때문에 부퍼 있는거고 하나는? 블록이 위에 또 블록 올려 놓는거니까 문제없고 원점이 바닥에 있구나 이거를 잡는 이유는 뭐예요? 원점을 어차피 바닥으로 잡을 건데 이거 길이 보정해 주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0점 조정 0점 조정 난 이런 게 좀 생소해 참고로 저도 이건 머신센터 쪽을 실무적으로 많이 하지 못해서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좀 금연가공이 약간 일반 기계 부품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는 좀 인정하죠? 방식이 많이 이렇게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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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넣고 이 블럭게임을 넣어서 움직여서 저번에 우리 구독자께서 요게 좀 헷갈린 부분 마그넷 비척을 0으로 잡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냐고 물어봤던 부분 그리고 술림 방법은 아니에요 미리 제스축을 잡아놓는 건 아니고요 높이 얼마에요 지금? 125만원 나와요 25블럭에 100짜리 블럭? 네 오케이 구독자분들 쉽게 이해가 되겠지 이렇게 자꾸 125mm만큼 다운 시킨다는 거잖아요 바닥으로, 그 아래쪽으로, 제스 마야스 방향으로 참고로 저기다가 인주 같은거 발라가지고, 인주가 지워지는걸로 보는것도 괜찮습니다 뭐, 삭제를 하시는 분들은 그 사실 상관없고 아니면 우리 이 기술자님처럼 감이 좋아서, 느낌으로 해도 상관없고 아, 뭐 다른거 모르겠는데, 작업 상관은 열안습니다 더운 날 자, 이렇게 끝났구요, 이제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제스 값을 따로 확인하는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까지 바꾸셔야 그럼? 좋죠 오케이, 여기까지 세팅이 마무리입니다